갑시다! T.A.G.P.S! 시작합니다! Q.A.G.P.S 안녕하세요! 저는 마노입니다. 저는 아야입니다. 예~~ 저는 마노입니다. 귀요미 1-1은 귀요미 오늘부터 멋있게 봤는데 아야입니다 Teenage Peeps 후쿠카, 텐진, 아스토리아 브라잇 러브 스타러 시작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뵈다신지 마노입니다. 1년생의 아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네! 한국에서 왔습니다. 가족이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매일 저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오프닝에서 출연합니다. 한국어로 시작합니다. 한국어로 시작합니다. 그럼 한국어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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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enage Peeps 시작합니다. Teenage Peeps 시작합니다.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감사합니다. 여기 뵈다니 뵈다니 기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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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서울이 되었습니다. 여기 오직 기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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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곡은 이 곡은 기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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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이 포즈 오늘 많이 해볼까요? 3rd 시즌 한국어로 다시 만나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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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이제 만나요 마늘과 아야와 경식과 3명으로 5명으로 1명으로 경식이 아까 한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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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한국어로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일본은 약간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한국은 1일에 주려고 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게임하고 같이 아楽져서 항상 먹을 때가 있나요? 집에서 집으로 만들어서 집에서 워킹을 많이 드세요 물론 한국料理店에 가면, 치조미가 특정한 메뉴인데 오코노미焼이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전동적인 느낌 전동적인 느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yonsuke 오빠 Yeah! 예! TMPFAMILY의 새로운 형님은 Kyonsuke에게 한국 카르차 한국 카르차 안녕하세요. 에이리시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치 복리 마ноちゃん勝利 감사합니다. 이 전화에 맞췄는 뷔옹이라는 뜻입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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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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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공식에 왔는데 아침에 조금 고픈이 없어서 카드 라면이 없어서 전부 빨개. 불러는 데 위에 laughed. 네. formerly 저에게는 음식처럼 고픈이 없었을 때는 없죠. 아니다. 아니다. 신기하다. 그igkeit 진짜입니다. 아니다. 저도 지금 기존에 있는 주소를 참고해서 아무것도いて 없어요. 하하하하 전부, Thinkyonsuke의 영상이 너무 série적으로 많다. 다JAL의 게임이나 엄청 재밌었어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 번 만나요! 바이 바이! 야호! 감사합니다 치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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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두 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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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에저어 아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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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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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